이것은 전체사 부하고 나의 용권입니다. 공부한다는 얘기죠. 일하던 뜻이고 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어떤 강의를 듣는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를 쓰고 어떤 때는 나를 쓰느냐. 이제 우에 보면 그제 어디 장소를 누면 되는데 또 우 진짜 부인스티투체 부인스티투체 읽을 때는 부인스티투체 부 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함께 연음에서 발음해야 됩니다. 부인스티투체 부니베르시제체 이렇게 부아스피란투레 부아스피란투레 아닙니다. 부아스피란투레 부 마스피란투레 나 고르사 나 파쿨체체 부는 어떤 데고 어떤 때는 나를 쓰느냐. 이 얘기인데 오른쪽 보시면 전체사 부는 물건 같은 게 그 속에 어떤 안쪽에 놓여있으면 속에 있으면 부 를 쓴다. 그래서 보면 텔레폰 부숨께 전화기는 당신의 가방 안에 있다는 얘기죠. 또 아나 부 마가진에 그녀는 상점 안에 있다는 얘기죠. 어느 안에 있을 때 이럴 때 대상이 이럴 때 부 를 씁니다. 그 다음 또 도시나 국어 같은 단어에서는 반드시 부 를 씁니다. 야 라버터에 부 톰스케 톰스케 지방입니다. 도시에는 나는 톰스케에서 일하는 나 톰스케 하면 안됩니다. 나는 일합니다. 라버터에 부 톰스케입니다. 지정된 또 장소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 장소 야 부일 나는 그 공원에 있었어 있었었다. 어떤 장소 안에 있을 땐 불을 쓰고 전체사 나는 물건이 어떤 그 위쪽에 놓여있다면 표면 위에 그러니까 텔레폰 나스톨레 텔레폰이 책상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우체국이나 여 공장 운동장 콘서트홀 같은 또 직장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라면 나를 씁니다. 야 부일 나 라버제 직장에 난 뭐 이럴 때 야 부일 무 라버제 하면 틀립니다. 전체사에서 부하고 나는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표현할 때 잘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예외에 두겠습니다. 부와 나를 예외인데 예외는 볼 빨 빨이기기 바닥인데 나 빨루라고 해야 되고 또 레스 레스는 이제 숲인데 숲에는 반드시 우레스라고 해야지 나레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레스 사드 사드 정원인데 사드 사드 사드라고 하면 사드 몰스토는 나 마스토 이렇게 나 마스토 이렇게 반드시 나입니다. 우를 쓰면 안 됩니다. 베레그 해안 강변 이런 뜻인데 뚝 이런 뜻이 제방 나 베레그 나제 우라고 쓰면 안 돼요. 나 베레그 바텀 공항 에어포트 아이로포르트 반드시 우 아이로포르트 우를 씁니다. 전체사가 우었을 때 또 전체사가 났을 때 반드시 이런 예외상도 알아두세요. 반박 쓰입니다. 그제 나 스토레 책상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제 슬로바리 사전을 어디에 나 볼게 선반 위에 있답니다. 그제 가졌다 나 스토레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와 후에 대한 연습을 합니다. 두번째 그제 주르날 잡지는 어디에 주르날 제시 나 스토레 잡지는 여기에 책상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제 어디에 나 스토레 책상 위에 그랬더니 다 온 나 스토레 주르날 남성이니까 온 나 스토레 잡지는 책상 위에 있다. 세번째 그제 나진 나진 여자 이름 그제 나진 아나 부니베르쉴제 아나 부니베르쉴제 그녀는 나진 그녀는 대학에 있다. 다 아나 부니베르쉴제 그녀는 대학에 있어야 물어봤죠. 왜 나 나 그제 니나 당신은 모르겠어요 그제 니나가 있는지 뭐라고 하나 부니베르쉴제 압시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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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입니다. 압시젠지 압시젠지 가 됩니다. 아나부 압시젠지 아 아나 이베르쉴제 아나 이베르쉴제 아 그러면 아나 이베르쉴제 그러니까 아나 보르쉴제 어딨냐 물었더니 아니 아니 복수자 복수자 받아서 아니 부니벌르쉴제 아니 그들은 도서관에 있다. 스카이집 스카이집 빠져르쉬스다 그제 안돈 이바노비치 그러니까 안돈 이바노비치는 어디에 있죠?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온 도마 이럴 때 도마는 애톰인데 전치사를 도매 단어에는 만드시니까 전치사가 없었어요. 온 도마 온 도마 그는 집에 있어야 물어봅니다. 다 온 도마 근데 도마 지배로 간다 다 모임다 야이두 빠이두 다 모임 도마라고 쓰면 안됩니다. 다시 그제 나타샤 어부블를르지 에게 이거 내 목간에 보면 안톤 뜨이네 지나에 그제 마요 비시모 비시모 중성 입니다. 너 알고 있니 내 편지가 어디 있는지 그랬더니 아노 부코옵나제 나스톨레 연거 부숴습니다. 아노 편지는 부코옵나제 방안에 나스톨레 책상 위에 한 번의 연속적으로 쓴 스파시이바 3번도 읽어보죠. 스카주이짜 빠자 그제 안나 안드레브나 말해주세요. 안나 안드레브나 어디에 있는지 그랬더니 아나 부키노 그녀는 지금 영화관에 있어요. 그랬더니 부키노 어디에 장소를 얘기한 겁니다. 중성이다 변화가 없어서 됐건 녹아 넷 아나 부티아 드레 아니야 아니 그녀는 연극관에 있어 디아드레 영화상용 안간이 극장이라면 연극관입니다. 아나 부티아 드레 러시아 가장 많이 받은 질문 9번째 오늘 다른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러시아 러시아 당신은 인터넷 아나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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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야, 나 почте. 클럽입니다. 디스코클럽. 클럽에. 나는 춤추는 걸 좋아해. 나, 야, 도제. 그래, 야, 도제. 나 역시. 안톤, 너의 그 누이는 어디서 일하지? 그녀는 아직 일을 하지 않아. 안아우치자 와스피란투레. 와스피란투레. 와스피란투레인데, 와스피란투레. 그녀는 아직 석사과정에 있어. 와스피란투레 하면 석사 박사과정을 와스피란투레라고 합니다. 석사과정에 공부하고 있어. 안아페드로분. 아, 그제 왜 아트야했지? 안아페드로분. 당신은 어디서 쉬고 계세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주 좋아해. 쉬는 것을 다차에서 쉬는 것을 좋아해. 안아페드로분아, 아그제 왜 라보다. 이제 어디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아, 위. 나는 도서관에서 일하는데. 당신은 했더니 아, 야, 나, 보즈제. 나는 우체국에서 일합니다. 러시아말이 많이 생략되면서도 간결하게 자기 의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습문제는 되기 때문에 복습을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문제 한 번이죠. 그제 라보다의 안아페드로분아. 비블리오체크. 도서관에서 어디서 안아페드로분아 일하냐고 물었을 때, 도서관이 딸 때는 안아 라보다의 우 비블리오체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이제 다른 선생님이 쭉 올바른 답을 댈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복습하세요. 제ций은? он работает на заводе где работает его отец? он работает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где отдыхают ваши друзья? они отдыхают в парке где учится ее сестра? она учится в школе где отдыхает твоя мать? она отдыхает в деревне где учатся Антон и Анна? они учатся в магистратуре учебник на полке письмо на почте сок на столе упражнение в учебнике картина в музее телефон в сумке ваза на полке стол в комнате доска в аудитории словарь в шкафу Нина в общежитии инженеры на заводе Анна Андреевна в кино Наташа в библиотеке Надин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учитель в школе артисты в театре студенты в институте 다음 11강 강의 copper область анна